범계홍입니다 3번 들어갑니다 자 멤베사 연구들이 Have investigated 현재와 원래 계속정법이죠 조사해 왔어 인지와 Perception 인식을 보컬의 음성학적인 가사의 노래에 있어서 Serumfying과 그녀의 동료들은 1번 2번 주어 studied 연구했는데 동사 효율 효과를 오브 릴리 가사인데 참가자의 기억의 노래에 대한 결과는 보여줬는데 접속사 멜로디의 인지라는 것은 Near Chance가 해석 잘했는데 거의 기회가 없다 했듯이요 Near은 가깝다는 말은 거의 맞지 않았어 Unless는 if not의 뜻으로 만약 못 맞았나 하면 만약에 그 멜로디의 원래 노래 가사들이 예를 들어서 가사인데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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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죠 제시되었는데 음악과 함께 during encoding 부호와 과정성에서 이 가사가 빠진다면 원래 노래에서 All presented까지 Suggesting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까 이 결과예요 이 결과가 성질을 나타내는 능독의 뜻이요 이 결과가 제한하면서 지가 음악과 말이라는 것은 combined 이것도 빈칸이에요 결합되어진 하나의 인지적인 목적이다 when encoding는 부호화 되어질 때 in the same string 같은 문맥에서 스트림은 흘러가다니까 문맥으로 하면 돼요 컨텍스트의 뜻으로 최근에 웨이지와 그의 동료들은 검사였어 효율인데 timbre 템퍼죠 템퍼를 including 음색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including 목소리로 포함해서 오늘 여기서는 대하의 뜻이요 기억과 선호도에 대해서 음악에 결과는 보여줬는데 멜로디인데 with a voice on 멜로디가 복수가 주어졌죠 warrior 음성과 같이 하는 멜로디가 better 더 잘 인지되었어 better 비교급 댄스였어요 댄 모든 음악 악기적인 멜로디 들보다 인간의 음성이 최고다 그거죠 작가들은 제안했는데 더 생리학적인 것 또 생물학적인 significance 중요성은 인간의 목소리에 그래서 significance가 주어예요 프로바이스에 단순 썼죠 significance 중요하면 셀 수 없죠 제공해준다 더 큰 이해도를 뭐 깊이를 어부 처리 과정과 강화되어진 기억에 그래서 몇몇의 연구소를 제안하는데 여기서는 presence죠 존재의 유무예요 인간의 목소리의 존재의 유무가 관련되어지는데 개선되어짐은 기억이었죠 그래서 recognition은 메모리를 기억을 recognition 인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답은 음악에 있어서 가사가 있을 때 더 잘 어필되고 기억에 남는다